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안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생명과학 1 9월 모평 총평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9월 모평은 작년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느끼면 적절할 것 같아.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신형이 있었고 올해 9평의 경우에는 신형이 딱히 보이진 않지만 시간 지연, 미제 항목을 결정하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중킬러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비슷하거나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작수가 더 어렵다, 9평이 더 어렵다 주관적인 느낌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올해 6평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어려웠고요. 두 번째, 초고난도 킬러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보통이다. 뭐 극악무당이 엄청 어려웠어 이런 느낌의 문제는 없었잖아. 그리고 기본 문항의 경우에는 암경뿐만 아니라 작년 수능에서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자료 해석에 해당하는 기본 문항이 늘어났어. 그래서 기본 문항이 전체적으로 밀도익으로 출제가 됐다고. 기본 문항에서도 시간이 좀 더 걸렸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 문항에서 시간이 좀 더 걸렸으니 4페이지까지 가는 동안 상당히 촉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게다가 생전 처음 보는, 생전 처음 본이라고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영양염류나 또는 생전 곡선같이 자주 언급되지 않은 그런 지협증의 요소도 조금 있었고. 그 다음 핵심 문항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미제 항목, 기역, 니은, 디귿, X, Y, Z와 같은 미제 항목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중킬러급 문제들이 많다라고 느껴졌을 것 같아. 그럼 이러한 특징은 뭘 의미하느냐. 사실은 이런 미제 기울의 항목을 결정하는 것은 평가원 기출보다는 사설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여지던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사설 모의고사에서 보여지는 그런 미제 항목을 매칭하는 것은 그 전조현상이 EBS 연계 교재에서부터 나타났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출제자 입장에서 더 이상 실제 시험의 난이도를 더 높이기는 쉽지 않으니까 현재 난이도에서 변별력을 주려면 미제 항목들을 추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조도 그런 방향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제가 생각하는 1등급 컷은 45에서 46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3점짜리 2개를 실수로 틀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전국 단위 시험이니까 45에서 46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조만간에 평가원 등급 컷이 나오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학습 방향. 이번 9평에서도 느꼈겠지만 사실 6평, 9평보다 수능이 더 쉽게 나온다. 시간이 질러서 수능이 더 쉬웠네라고 느껴지겠지만 실제 그의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어. 수능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6평, 9평의 중간 정도 또는 9평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전히 시간의 압박이라는 것은 엄청날 거라는 거야.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래서 실력을 떠나서 일단 본인이 목표하는 등급을 본인이 공부한 걸 투입했을 때 원하는 등급이 근접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 조절 훈련을 남은 기간에 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 같아. 그래서 기본 문항 14개를 10분 미만에 풀어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제별로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범이 풀 모의고사로 시간 조절 훈련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그 다음에 핵심 문항 6개는 결국은 내가 아무리 평소에 꾸준히 핵심 문항을 풀었다 하더라도 시험장 가면 낯선 문항을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문제를 읽었을 때 큰 틀에서 유형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문제풀의 시작점을 잡을 수 있어야 돼. 특히 낯선 문제는 문제풀의 시작점을 얼마나 빨리 캐치한에 따라서 문제풀의 시간이 결정이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려운 문제들은 기출문제로 시작을 해서 EBS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사설로 변형 훈련을 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그 문제를 맞췄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야. 기본 문항은 문제 푸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 문항을 실수 없이 빨리 풀기 위해 암기한 걸 까먹지 않기 위해 푸는 거고 핵심 문항을 꾸준히 푸는 것은 핵심 문항을 풀면서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다양한 생각과 논리들을 계속 훈련 즉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 핵심 문항 문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지. 남은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던 대로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싶은 게 있어. 쌤이 지금 Q&A나 또는 쌤 게시판에 이런 데 보면 일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 한정수 쌤, 쌤이 얘기한 대로 매일매일 생명과 공부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근데 요번 9평 처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정수 쌤, 쌤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요번 9평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어떻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양한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어. 지금 탄력받아서 잘 가고 계신 분들은 쌤이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쭉 하던 대로 하시면 돼.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9평의 결과가 비참하고 처참해서 지금 상심이 큰 분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면서,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살면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상황이 시행착오인지 실패인지 거창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쌤도 맨날 느끼고 맨날 헷갈리고 착각하는 거야. 9월 모평의 시험 결과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끝인 거야. 근데 솔직히 이 9월 모평이 올해의 끝이 아니잖아. 수능이 있잖아. 진짜 시험은 수능이라고. 9월 모평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 실패했다고 생각해 주지 마시고 9월 모평이 나의 마지막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만약 여러분들이 이번 9월 모평의 결과를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냥 앉아버리면 쌤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다고. 시행착오와 실패를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 실패한 게 아니야. 진짜 시험은 수능이 남았고 이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그동안 하던 대로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묵묵히 달려온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고 남은 기간 건강 유의하시고 올해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